알고 보니 모두 광팬 무슨 얘기인지 기사 볼까요 뉴진스 한이 국감서 눈물 높은 분이 인사 안 받아 인간으로서 예의 없다 어제 국회의 뉴진스 한이가 직접 왔습니다 국감장에서 울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해요 직접 들어보시죠 뉴진스 멤버와 함께 라이브 방송에서 제가 당한 얘기를 했는데요 그게 나오지 않으면 조용히 넘어가고 묻힐 거라는 걸 아니까 나왔고 제가 취할 수 있는 다양한 조치들은 다 취했다고 생각합니다만 제가 좀 더 잘할 수 있는 부분이 있었지 않았을까 하고 되돌아보게 됩니다 죄송한데 최선을 다 하셨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애초에 저희를 계속 지켜주겠다고 얘기하셨는데 저희를 지키고 싶으면 어쩔 수 없이 사회하거든요 근데 사회의 의지도 없으시고 어떤 액션을 조치하실 의지도 없으시는데 최선을 다 하셔도 할 수는 없으실 것 같아요 근데 서로 인간으로서 존경하면 적어도 직장 내 괴롭힘과 따돌린 문제들은 없지 않을까 싶고요 이 일에 대해서 관실을 가져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제가 여기 만약에 또 다시 나와야 한다면 한국어 공부도 열심히 해서 나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뉴 진쌍이 말이 좀 어눌한 면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베트남교 후주인이라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한국말이 좀 어눌하긴 했는데 내가 여기 나와서 이런 거를 얘기를 해야지 안 그러면 묻힐 것 같다 그래서 내가 나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나온 이유 인간적으로 존중을 못 받았다 내가 그런 처우를 대우를 받았다 그래서 내가 그 얘기를 하려고 나왔다라는 거죠 근데 여기에 대해서 해당 어두워 김주영 대표는 아까 들으셨습니다만 우리가 할 수 있는 조치는 다 있습니다 말이 좀 엇갈리는 면이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대체 지금 같은 소속사 내에서 뭔가 인사 안 받고 인간으로서 존중 못 받는 느낌이 들었고 이런 얘기를 왜 국감장에 와서 하지 생각하실 수 있어요 사안의 본질은 사실 이겁니다 유진스 한의가 온 이유 국감장이 온 이유는 근로기준법이 금지한 직장인의 괴롭힘 근로기준법상으로 직장인의 괴롭힘은 안 되죠 근데 이 법이 연예인 등 다른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한테는 적용이 안 되는데 이거는 어떡합니까? 라는 이 문제의식에서 이 얘기를 하자고 유진스의 한의를 사실은 국감장으로 불렀다라는 겁니다 ämmer 중간에 누가 주소를 만드는 게 죽었습니다 vamos 확인하고 남아 있습니다 교로기준발